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자신의 기록이 복음임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에서 내내 예언되어온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참으로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로 전해집니다. 이것이 마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본 제자는 아니었지만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시각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인 마가복음을 길이라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부터 4장 34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단락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분주하게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장 35절부터 8장 26절까지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유대인 대상 사역과 이방인 대상 사역이 평행을 이룹니다.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기준으로 왼편은 유대 지역이고 오른편은 이방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왼편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신 후 오른편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어도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십니다. 유대 땅에서 5병 2억 기적을 펼치신 후에는 건너편에서 7병 2, 3억 기적을 펼치십니다. 세 번째 단락은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최북단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리포 가이사리아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입니다. 이 단락은 예수님께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리포 가이사리아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여정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중 누가 더 큰지 논쟁하기 바빴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여정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여전히 눈이 가려져 있는 제자들과 눈을 뜬 바디메오를 비교하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번째 단락은 11장 1절부터 13장 37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순환당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남산에 자리를 잡고 성전을 완복하십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두 번째 방문에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 방문에서는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은 14장부터 16장까지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라는 주제를 통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복음의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설명해 줍니다. 동시에 그 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길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 참된 제자의 길로 초대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